소울아트를 액티브 게이지로 쓰는 친구입니다 제발 노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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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말이 무난크리지마라 노말이다 노말이고 제발 A만 안나오면 된다 아 배단이 나쁘지 않아 소울아트를 액티브 게이지로 쓰는 친구입니다 이제 P로 쓰는 탈간하트밖에 안쓰고 Yogurt 메가사탄이네요 C8 Edge 휘 이거 Phillips 일단 쓰면 쿨타임에 우呜 이거 씹시나 홀딩이 더 낫지 어? 어? 아이씨 위치로 날쯤 돌았네 볼륨으로 하이브 언젠간 사두면 사고가 있다 잘 나왔다 이런? 이런 무기 쉽지? 아 근데 이거 진짜 얘가 7홀을 할 줄은 몰랐네 지우개 지우개랑 배단이 조합되면 진짜 사기인데 이거 지금 안 가만히 구입 구입 베리어 효과를 냅니다 베리어 효과를 냅니다 베리어 효과를 냅니다 베리는 안나오고 불이 꺼지면 베리가 나오는 세요 이거 엄청 섭니다 베리어 충전 좀 합시다 파리 베리어 보다 좋습니다 이거는 폴리어 파괴 연사 장식우세계 실버달러 블랙하트 드랍률 두배 증가 요거 듭시다 예 실버달러 블랙하트 드랍률 두배 증가 아 생각해보니까 루트 램이었네 무지성 플레이해도 될 것 같네요 원래는 이게 평신으로 굳이 몰랐는데 생각보다 이게 원래 부분도 좋긴 하더라구요 소문 아이씨 주황팔이 터지는걸 이렇게 부 선물 cooperative 쏠고 아 Jamie 가미 불이 베리어 역할을 하는데요 were 쏠고 Si 열쇠 그렇지 열쇠 하나가 더 나와야 되는데 닥쳐서트 관리는 포탄 설사 대기 소독 중간에 오케이 이러면은 석파 석파랑 잠시 피칼 갖는 피칼이 없네? 중보방으로 대체됐나? 하하 진짜로 문 열었 이 새끼야 암박스 배려가 더 나와서 지금은 살게 없네 아솔사 문 쓰고 오 확실하게 가물원이 파손하게 있는데 이 템 보는 재미네요 템이 잘 나와서 게임하는 터미 생각됐네요 홀리샷이랑 둘 다 좋습니다 이거 홀리샷 럭 9일 때 50% 홀리빔 피맥 장신구 하나 오 한 침 반클리어적은 이게 더 나을 것 같네요 2개지 에이 쫄미스 쫄미스 쫄.. 쫄..쌀리지 쫄쌀리지 어쩔 수 있어야지? 얘네 잘 웃겼다 얘네 저거 1뒤 아직은 1스페트겠구나 에이 캐릭터가 아니라 3스페트야 얘네 맞으면 조심해드리는데 아 더운 얘기지 100딜 1스페트 피 많이 깔리면 아프다 한 번 가루가서 아프다 한계가 있어가지고 불편하긴 하네 1스페트 깔려있으면 진짜 1스페트 퍽 계속 2스페트 type 2스페트 2스페트 3스페트 3스페트 쏘라쭈박합니다 잘 떴어요 성격이 왜 엉진다 지금 맞으면 죽습니다 잡았다가 들어오고 담박 쏘지마 2변 없지 2변 없지 2변 없지 무서워 나갔다 들어와 아이씨 내 전소방 날라갔네 괜찮아 피맥 2개 이러면 악거 박아봐야지 악거 했다가 박을 수 있겠다 갠내나 아 온놈은 저거 에밤 에밤 내내 호 뭐야 쑥쑥쑥 호무 폭렬요? 이거 개인적으로 약간 품성 있긴 한데 영문 아이씨 범실 때문에 오케이 잡았고 저 짝뽀은 에밙니다 저거 탁 척이 요리가 아이씨 으으이씨 으으이씨 열린러시네 열린러시 그때 어어 어어 희쓱 하니 이 살아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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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 아 맞다 맞다 소울아트 혐오쯔 빨간 피 혐오쯔 그걸 돌아와야죠? 어우 씨 몬스트라이크 챌린지라도 이거 엄청 무섭네 이게 진짜 왼동론은 일단은 내가 목숨에 위협은 없는데 후방 가면 갈수록 위협이 있어가지고 애는 지금 당장에 목숨에 위협이 있어가지고 무섭긴 한데 후방 가면은 걱정이 없어가지고 둘 다 상반낸 진짜 효과를 가지고 앗도 공기 우선 공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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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공기 어 谷 3블렉트 세이드네 2프로 얹어줘야지 게임이란거 사거리 풀피맥이다 악마거리 한 번 해도 되겠는데 2블렉트 세이드네 20원 지우개 떴습니다 끝났네요 이거 들고 근데 얘 왜 황금 기능이 없지? 동전주면 팔이 두 배씩 나와야 되는거 아닌가 아 잠만 곰이 다 지우고 가야되겠다 곰이가 불편해요 이거 애들이 의도치도 않게 어떨통... 어떨통 매력? 어떨통 매력? 어이거 핑 악 내 지우개 내 지우개 쿨 꺼져 꺼져 저팔이가 덜 짜증나서 꺼져 다이스 아 이거 지우개 쓰고 싶긴 한데 이거 지금 다이스가 필요 없을 정도로 약간 게임이 쿨 있어가지고 이게 후방광이 긴장하거든요 빼야되요 이거 다이스 오우야 렉 걸리네 스플레쉬 먹었네 잠깐만 저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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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하트 빨간하트 이거 뭐야 꺼져 호스트 꺼져 호스트 꺼져 호스트 꺼져 어? 아빠의 신문 아빠의 신문지 이게 더블클릭하면 신문지를 휘두르고 그 신문지가 눈물을 막거나 혼란을 부여합니다 자 그리고 벌르류 몬스터한테자 쓰면 즉사회용 어읍 오지마라 엌이 오지 secre 슬뿌레이 아.. 렛걸린다 열쇠가 없네 알탄이었으면 지금쯤 이게 다 쿨타임이었을텐데 엑스라지? 에반데 굴곡이 확실하게 좋은게 트롤 얘가 얘네들 제일 싫어 아이자가 혐오 몬스터밖에 없어 와 시원하다 과장님 중요한게 거미랑 파리지우기인데 이.. 이색.. 이새끼 저 이새끼입니다 이 불.. 지우개랑 위습이랑 조합이 이.. 뭐냐.. 이 위습에 닿은 애들로 이.. 뭐냐.. 사라집니다다 이게 그래서 막 갖다 대줘요 이거 계속 사라졌다 핀 자꾸 이거.. 자꾸 나대네 이거 핀도 없어야되네 흠 근데 지금까지 스피드팀 사라집 안났던거 이새끼 흠 상점 안 뜨나? 아아.. 이새방이지 됐다 부.. 어어.. 아아.. 아오.. 이새라지 맥보라지 아.. 이 정도... 아.. 이 정도 게임 풀렸으면은 그냥 차라리 십세.. 십세.. 무섭거라고 알지 뭐야 이게.. 뭐야 이게 대멸종 사용시 그 방에서 메티오를 떨어뜨립니다 메티오도 땅에 충돌하면은 공격랭 여기서 2에 피해를 주며 아 방클권이구나 저기 사쿨 방클권 약간은 블랙홀뱅키로 그느낌구나 방방 2개 하나 지경이 이래서 편해 쌍둥이 쌍둥이 아 이건 맛있다 이건 맛있었다 이제 뭐냐 이제 적이 적들끼리 맞습니다 마켓 스켈레터님 같으신다 뭐 가 홀리멘틸 야 이거 깨져버리면 표준다 이겨났네 전사 셋 그렇습니까 부스 램이니까 안나오네 파파플라이 폴리쉴드 아.. 이거.. 쉴드.. 이거.. 쉴드티어 먹고 싶긴 한데 아 에바네요 이거 이거 풀카드 없으면은 하기가 힘들어요 이거 얄.. 이 정도 겜 풀렸으면 그냥 이거 호텔 먹어야겠는데 뭐냐 얘 스톤 이 새끼는 안 지워지 아 이 새끼는 거짓말 눈물 막아가지고 얘가 꺼져? 이제 자꾸 방크를 줘요 아까는 쟤를 못 지웠어 오케이 지웠다 핀 이제 안나옵니다 얘 처리하니까 처리하기 귀찮으니까 빼고 빼고 헤롱 헤롱 몸빵 잠깐만 몸방이야 이거는 우우우이씨 깜짝아 어? 음... 아으.. 아으.. 스피드 드디어 떴다 스피드 0.3, 연사의 샷스, 연맥이네요 이제 이러면, 아 맞다 럭구가 최대였지 홀리샷은 오, 부활 케어까지 떠줬습니다 진짜 깨라는 거네요 다모가 있어야 돼 역시 게임 다모가 있어야 돼 피 대가리 지울 때도 다 지웠는데 아, 이게 그거네 아까 전에 거미박스 썼을 때 이제 거미가 위습으로 나왔잖아요 저건 이제 파리가 위습으로 나오는데 아, 안좋아지네요 저건 부릅니다, 부릅니다 오케이 얻었다 아, 진짜 얘 죽여버리고싶다 나이너들 아, 저 뭔가를 지웠어야 되는데 아, 저 눈을 때려야 되는데 아, 저 잘해 아니 아니 왜 자꾸 너네들이 그냥 내 캐릭터 떼서는 아! 크람이네 어? 괴사는 안맞았어요 내 롱지가 죽었네 이러면 게 맞네 애초에 아예 깨라구 템을 퍼주는 판이니까 소울 죽었잖아 어차피 돈 쓸 때도 없는데 소울 하나하나 자칫 하나하나가 이제 뭐냐 스노우브를 굴린다 아 체력.. 아 사실은 뭐 체력 한 칸 정도는 그냥 얘랑 싸워서 이기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 그걸 먹어서 뭔가 난 9대기 해주긴 하는데 아 시끼 진짜 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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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 니랑 안 놀아 이런 시끼 쎈 주지달아 쎈 주면 몰라 방클리어는 버스팅거리는 다섯 권 씁니다 이제 방클리어 이제 살살 녹아야 돼 방클리어 이제 살살 녹아야 돼 오는 못마다 무너지고 어허씨 녹아져 죽이고 죽이고 아 지금 지금 피가 깎는데 이게 너무 쉬워 오우 뭐죠? 유룸 지웠습니다 다 콩나바까지 받아지고 개빡칠 일러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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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오 오우 오우 왜 이렇게 손이 들을 때마다 지우개로 막 터치면 죽는거 같아 지우개로 막 터가져 죽어 아잇 자꾸 파리? 파리 세? 아잇 일로 왔어 아잇 엠집화골이 만든다 아씨 툴툴 폭탄하네라고 이 커우타까지 갖추는게 등삐 툴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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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시 아 이거 렐던이잖아 그 스탭량중기 아크시 이닙스 아마도 툴툴 확대라고 아뇨 다물온 1스택 컷 다시 cyclong 툴툴 렐툴 회전 secrets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